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에 과연 되는 거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피자 맛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태어로가 직장 완료입니다 내려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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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피자도 사시고 좋은 일에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으로 여기 한 번 조금 더 나가시면 몇 번은 피자 환불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직장 완료 후에 사주시고 저희 이런 피자 좀 부탁드립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네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3차단 또는 4차단으로서 사람을 많이 베풀어주세요 내려오세요 네 저 뒤에 계신 손님 여러분이 듣고 계시죠 지금 바로 밖에 나가시면 한 번 3차단 한 번 15,000원의 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아로가 직장 완료가고요 저희가 파트도 찍고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가주세요 아 거기에 앞으로 가면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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